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우리 혜연이 노래 장첨돼서 축해 드려요 저 원래 언니랑 전화 데이트 많이 해서 원래 하나도 안 떨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심장 터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 소고기 떨어져서 안타까워요? 아뇨 저는 소고기 파라지도 않았어요 제발 라이브만 아니게 라이브 걸려서 진짜 지금 손이 탑탑하고 땀이 나면서 막 닭살 돋고 그래요 좀 있으면 엉크 뜨는데 또 세번째 걸린거에요 라이브가 저는 오늘 안되는 날인가봐요 그럼 빨리 엉크 뜨기 전에 노래 부릅시다 엉크 뜨기 전에 엄청 큰 노래 부를거에요 뭐 부를건데요? 투애니원 앤 파이어 불러주실게요 잠깐만요 탑탑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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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디엘 라스 사답지? 두 베리 왕 커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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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세상 위로 지갑띠 먼 항공민은 이제 등을 지고 랄랄랄라 가식 없는 나의 큰 노래로 하하하하 다시 날 비웃지 못해들어 날래 춤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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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춰요 원역의 땅 보다 두 구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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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을 싸는 내 맘 대로 다 할 수 있기에 큰 자유를 위하구만 이 정도면 될까요? 아뇨 뒤에도요 내 심장 속에 태우던 적을 짓어 영원하지 않겠지 허리에 걸렸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되나요? 아 그래요 우리 혜년이 쓰고 있어요 네 안녕 바이바이 혜년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인 라이브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좀 있으면 이제 오신대서 엄크 뜨기 직전인데 하얗게 불태우셨어요 자 다음분 전화